네 안녕하십니까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 호대시 하셰미니 여덟째 달에 호대시는 달이고요. 바는 전지사죠. 그래서 호대시 달에 하셰미니 쉐미니는 여덟 번째 그래서 여덟 번째 달에 우리나라 말은 8월 하는데 히브리어는 월 8 했네요. 호대시 하셰미니 V. 쉐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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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나트는 샤넬이고 샤넬는 year죠. 근데 샤넬 쉐나임이 V. 쉐나트 쉐나트 쉐나임 둘 다 여성용어로 했네요. 그래서 쉐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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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나임 두번째 해에 쉐나임은 남성으로 쓸 때고 쉐나임은 여성으로 쓸 때죠 그래서 비 쉐나트 쉐나임은 두번째의 레 다리아 베쉬 다리아 베쉬는 다리우스 왕이죠 다리우스 왕의 2년째의 8월달에 이제 나왔네요 하야 데바라도나이 주님의 말씀이 하야 있었다 엘 제하르야 제하르야에게 왔다 엘 누구에게 제하르야 제하르야는 스가리아죠 스가리아 스가리아죠 우리나라면 스가리아였는데 이것은 제하르야죠 제하르는 기억하다 야는 주님이 스가리아 라고 이름을 만들지 말고 제하르야 라고 처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하르야 하면 아 주님께서 기억하셨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스가리아 하면 무슨 말일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하르야 제하르야에게 제하르야 제하르야에게 주님이 말씀이 이만했다 누구에게 벤 베랩흐야 베랩흐야 베랩흐야는 베랩 베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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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식의 베랩야 이것도 베랩흐가 축복하다 야 주님이 베랩흐야 forgetting 베랩 야 베랩 ya 베랩 베랩야 베랩야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브레흐야 하면 주님은 죽어 했다 이런 뜻이죠 벤 브레흐야 벤 잇도 잇도도 그분의 뜻 이런 뜻이네요 잇도 잇도의 아들 브레흐야의 아들 즉가리아의 즉가리아에게 그 사람이 한나비 선지자에게 레모로 말을 하기를 그래서 레모로는 여기서 레모로는 주님께서 말씀이 임했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을 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차프 아도나이 카차프 아도나이 알 카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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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차프와 카차프는 글자 같죠 카차프는 화가 났다 화가 나셨다 진노 카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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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주님께서 진노하신다 알 아보테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아압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복수형 아보테 그 다음에 햄 햄은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들에게 알 아보테헴에게 카차프하셨다 진노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망해서 포로생활 오랫동안 포로생활해서 이제 기관을 했죠 그래서 은베 아마르타 알레헴 당신께서 알레헴 말씀하셨다 코아마르 코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럼으로 고아마르 고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주 망구네 주님께서 아도나이 제바오트 망구네 주님께서 고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슈브엘라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슈브는 슈브가 리턴하다 그래서 슈브 리턴 인데 우 가 붙으면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오라 명령형이죠 슈브엘라이 나에게 돌아오라 네오마도나이 주님이 네오마도나이 제바오트 마도나이 제바오트 말씀하셨다 망구네 주께서 말씀하신다 슈브엘라이 그리고 왜 아슈브 그러면 왜 그러면 아슈브 내가 내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슈브 슈브 하니까 슈브 하겠다 했죠 이 앞에 슈브 는 회개고요 뒤에 슈브 는 회복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슈브 내가 회복하겠다 돌아오겠다 알렉헴 너희들에게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주님께서 망구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의 첫번째 주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었죠 알 태크유 티크유 알 티크유 되지마라 티크유는 하야 하야가 인친복수용 멸류 그래서 티크유 됐죠 너희는 되지마라 알 티크유 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들 처럼 하 아프레카는 전치사죠 처럼 알 티크유 되지마라 아쉐르 카르 카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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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것을 이것은 그들이죠 아쉐르 그들에게 카르우 그들이 말하였다 외치었다 가라 알레헴 그들에게 안나비 안나비 하리 하리 쇼님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알레헴에게 선포하였었다 그들에게 선포하였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티크유 가 아버지 헴 끊고요 아쉐르 그들에게 카르 카르 알레헴 한나비 임 하리 쇼님 이전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경고했다 레몬 말을 하기를 고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이렇게 고아마르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제바우트께서 슈부 돌아오라 슈부 나 제발 돌아오라 슈부 는 플리즈도 되고요 이스 나우도 나우 했네요 슈부 돌아오라 명령 슈부 나 계속 슈부 도리켜라 미 다르 너희들의 길에서 드레흐 드레흐 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이 드레흐 너희들의 길에서부터 예 예수님은 우리의 드레흐 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길에서 살지 마라 하라임 그 길이 하라임 하라임 아카고 아칸 갈로가 있죠 갈로가 갈로가 갈로에 뭐가 있냐면 우 말랠 햄 말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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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드 행동이죠 말랠은 주로 나쁜 행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행동 보다는 나쁜 행동 그래서 행위들 악한 행위들 말랄라 그래서 악한 행위들 너희들의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빼 그리고 로 샤마 샤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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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 않았다 근데 듣지 않았다 왜 로 히키시우 엘라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 까샤브는 인크라인 어텐드 주의를 기다리다 귀를 기울이다 엘라이 나에게 네 네옴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예 예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였지만 백성들이 들었지 않았죠 그래서 아보테헴 너희들의 주상들이 아이에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 왜 한나비 하 하레올람 흠 이 그 이유 예 여기서 어 어 너희들의 주상들은 아비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 있었냐 그 그 아버지들은 거기에 있었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아수르의 주상 노예 생활을 하는거죠 주로 노예 생활을 많이 했죠 한나비 한나 한나비 할레올람 할레올람 할레올람이 이 하가요 이 하가 정관사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렐올람은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 선지자는 영원 이랬잖아요 영원 산다 그죠 이 그 유 잘 산다 이것이 이게 하가 반모음 하가 의문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문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영원히 살겠느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문사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역본들이 다 영원히 살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거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있느냐 우리도 이런 영화 있잖아요 친구들 보는 아버지 뭐하시노? 아버지 뭐하시노? 아버지 건달인데 아버지 어디신노? 아버지 어디신노? 아버지 햄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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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는 명령하다죠 여기까지죠 할로 안하느냐 희시구 아보테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희시구 하지 않았느냐 할로 안하느냐 희시구는요 낫가시 아니 낫샤그 낫사그 낫사그는 리치 오테이크 이르렀다 잡았다 붙들었다 낫사그 옵테인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이 너희 조상들에게 꽉 도망가는 하나님 뜻대로 안가는 그 사람들에게 번역은 임하였다 조상들에게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것은 조금 이래 조금 흘러내리는 듯 한데 이거는 좀 강하죠 낫사그는 히필령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았다 도망가는 그놈을 붙잡았다 이런 뜻이죠 희시구 아보테헴 너희들의 아버지들을 희시구 하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임하였다는 거죠 낫사그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고요 가 그 그대로 그대로 아쉐르가 그것인데 가 아쉐르 저스트 에즈 그대로 그대로 가 아쉐르 그대로 되었다 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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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마음은 동사네요 그렇죠 마음대로 컨시더 프로포스 디바이스 계획하신 대로 의도된 대로 작정하신 대로 짜마음 가 쉐르 짜마음 아도나이짤바우트 주 망군의 주님의 그 마음에 묵으신 대로 짜마음 그 마음을 묵으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 아쉬오트 행하시도록 란우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라 아쉬오트는 아싸 아싸는 행하다 아싸 라 아쉬오트는 행하도록 란우 우리에게 어떻게 기 데라헤누 데라헤누 우리의 그 길을 따라서 데레흐는 길이죠 계속 데레흐는 따라 데레흐의 길들 따라서 잘못된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벌주었다 그래서 그리고 우 그리고 해 말랄렌우 말랄 말랄은 아까 마냐 행동이죠 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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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행동대로 말랄은 주로 나쁜 행동을 말하죠 우리의 라임 악한 것들의 행동대로 그렇게 캔 그렇게 아싸 아싸 그가 했다 행하셨다 이탄우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벌 받을 짓을 해서 벌 받았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벌을 받을만 하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